안녕하세요. 명품치킨으로 유명한 프라닭 신메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치킨이다 보니까 저도 옷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프라닭치킨 가격은 18,900원에 배달료 명품이어서 2,500원 총 가격은 21,400원 프라닭은 역시 이 검은색 폼다리 프라닭식회 컵을 이벤트로 주셨나 보니 포카 콜라 고추마요 소스 치킨무 프라닭 신메뉴 마약 옥수수 같습니다 뿌링클 소스 느낌 프라닭치킨 양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냄새는 뿌링클과 치토스치킨 같습니다 명품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튀김옷은 국내 같지만 이 소스가 뿌링클 같아서 둘 다 느껴집니다 소스에 오수수가 있다보니 뿌링클보다 고소한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옥수수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치토스 콘치즈맛 치킨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뿌링클보다 조금 덜 자극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뿌라닭치킨에서 준 컵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뿌라닭 고추마요 소스 이번에는 뿌라닭 고추마요 소스 개인적으로 오수수가 있다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다리를 먹어볼게요 쿠라닭 닭다리 먹어봤던 것 같아서 가장 큽니다 개인적으로 뿌링클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저는 뿌링클 안좋아합니다 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먹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라닭 신메뉴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뿌링클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단짠단짠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과자 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치토스 콘솜에 마신 치킨이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맛이 유사한 느낌 아무래도 오븐으로 굽다 보니까 그거보단 건강해 보이지만 조금 단짠단짠이 심하다 네 오늘 치킨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풀라닭 컵 감사합니다 bye bye bye